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분은 동국대학교 제19대 총장이십니다. 윤성희 총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우리 또 함께하시는 분들께 반가운 인사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많은 불자 여러분, 동국대학교 윤성희 총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또 우리 불자분들, 불자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좋은 자리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 2019년이죠. 2월이었죠. 총장님이 되신 게.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나서 정확하게 한 1년하고 이제 반년 좀 더 지나는 그런 시간이 지나는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벌써 가을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유, 매일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총장이 되고 난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동국대학교는 과거 혼란의 연속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학교가 조금 시끄럽고 그랬던 것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총장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신경을 썼던 것이 우선 학교를 안정되게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소통이었습니다. 소통. 그래서 모든 우리 구성원들 교수나 직원이나 그리고 학생들 그 외에 동창회 여러분들과도 소통을 통해서 학교를 안정화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바빴던 것 같아요. 그것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공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 또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가 중앙일보 평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편제나 학과와 관련된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데이터 어사결정 구조를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IR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걸 추진하다 보니까 너무나 바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총장실에 앉으셔서 지시만 하신다고 두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바쁘게 뛰셨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게 뛰는 데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이 코로나19가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죠. 정말 여러 가지로 동국대학교도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처가 잘 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제가 총장이 되기 전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의 플랫폼이라고 하면 대학 그 자체가 교육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디지털 혁명과 연계되어져서 새로운 교육 플랫폼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코로나19가 발병이 되어져서 국가 재난과 같은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부터 대학의 교육 또한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활 패턴도 바뀌고 산업의 구조도 또 나름 많은 변화가 오고 거기에 교육과 관련된 부분도 많은 변화가 왔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학 교육도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 흔히들 이야기하고 있는 원격 교육이죠. 그렇죠. 가래도 원격으로 하고 모든 학사 일정을. 그래서 그런 원격 교육을 통해서 강의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직원들이 정말 바쁘게 교수들도 해보지 않았던 걸 새롭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준비도 많이 했어야 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바빴던 게 사실인데 그래도 저희 동국대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교육 플랫폼에 대한 준비를 과거부터 해오다 보니까 지금 저희 대학교는 다른 대학과 달리 아무런 문제 없이 실시간 쌍방으로 강의가 가능한 그런 형태의 강의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들 처음 해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나 민원이 발생을 했던 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또 저희 대학에서는 그런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콜센터를 전문 우리 전공 학생들을 전부 이렇게 아르바이트 형태로 교육을 시켜서 전부 민원 해결을 위한 콜센터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아주 컸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우리 대학 교육은 전혀 문제 없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아직까지도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듣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강의하시는데 밖에 문이 벌컥 일을 했더니 뭐 하는 거냐고 누가 소리를 지르고 간다든가 그런 소소한 에피소드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너무 어려웠는데 콜센터를 운영할 생각을 하셨다는 게 정말 이게 솔루션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화 걸어서 이거 안 돼요. 화상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안 돼요 하면 진짜 콜센터에서 고객님 안 깔리신 일이죠. 이거 해 주시는 것처럼. 맞습니다. 그래서 동대 쪽에서는 점점 이게 안정화가 되면서 나중에는 어떤 불평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없어졌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군요. 어떻게 그렇게 앞을 내다보셨습니까?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다 교수나 직원 선생님들이 다 했던 거죠. 네. 대단하십니다. 정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 9월 11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동국 미래 교육 포럼을 시작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전에도 많은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대학 개혁이나 혁신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고 하는데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 조율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앞으로는 많은 사회적 변화 그 변화에 맞춰서 대학이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그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또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의사결정 구조를 우리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만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것이 잘 안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히 생각하고 얻어하는 것을 이렇게 따라오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에게는 쉽습니다마는 구성원들이 과연 납득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국미래교육포럼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거기에서 함께 논의 과정을 통해서 도출해내자 라고 하는 포럼입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들은 예를 들면 교수, 직원, 학생 그리고 동창회 또 학부형까지도 그 구성원에 포함을 시켜서 패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열린 토론을 온라인으로 이 시대에 맞게 이렇게 하셨고요. 사실 학교라는 곳이 굉장히 오래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이다 보니까 심지어 동대는 100년이 넘으셨잖아요. 그러면 조금 속된 말로 하던 대로 그냥 쭉 가면 되지. 내지는 그냥 위에서 하려면 시키는 대로 나는 그냥 따라가면 되지. 그러나 불만은 계속 쌓여가는 그런 걸 해소하는 거. 어떻게 보면 21세기에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정말 새로운 형태의 사회에 맞춰서 새로운 형태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변화가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소통 소통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과거의 총장의 등목이다. 그러면 학문적으로 근위가 있고 또 선지식이 뛰어나서 그것만으로도 가만히 있어도 대학이 잘 굴러갔던 그런 시절에는 학문의 어떤 그 근위가 총장의 등목이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총장의 등목은 구체적으로 이 조직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목표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목표 설정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 되고 그리고 그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그것을 조정해낼 수 있어야 하는 그러한 총장의 등목이 필요한 게 아닌가. 조정을 통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 구성원들을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현재의 총장의 등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덕 높으신 분을 모셔놓고서 존경합니다 하면서 그걸로 모든 게 됐었는데 맞습니다. 이제는 덕도 높으셔야 되고 존경도 받으셔야 되면서 실질적인 것까지 다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 애로가 크십니다. 그래서 제가 소통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통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동국대학교가 새로운 변화를 앞장서 나가고 선두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기 위해서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취임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공헌으로 존경받는 세계 100대 대학이라는 비전 말씀을 하셨고요. 또 에너자이즈 동국이라는 슬로건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고 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지. 에너자이즈 동국 참 좀 느낌이 어떻습니까 에너자이즈 동국 하면. 저는 뭔가 이렇게 빡 힘사기 쫙 역동적인 그런 느낌. 그렇죠. 제가 원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 동국대학 하면 우리 종단 불교 종단이라고 하는 이런 색채 항상 안정적이고 침잠하고 하는 이런 느낌이에요. 명상하고 하는 이런 느낌과 그리고 그 유권 114년의 역사와 더불어서 동국대학 하면 변화하지 않고 새신하지 않는. 항상 그 자리에. 항상 그 자리에 조용한 그런 대학으로 인식되어져 왔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그래서 그런 인식에서 탈피해서 뭔가 우리 동국대학이 혁신하고 변화해서 개혁해서 세계에 공헌하고 국가에 공헌하고 우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대학으로 힘차게 한번 힘있는 대학으로 바꿔보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중앙일보 평가라든지 다양한 평가에서 좋은 학생을 배출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결국 그 아이들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그런 의미가 에너지아이동국입니다. 1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파이팅하고 하셨는데 좀 달라진 게 눈에 보이십니까? 많이 지금 현재 결과로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IR 시스템이라든지 하는 모든 의사결정 구조를 데이터 기반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의사결정에서 던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근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만들었던 IR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결국에는 에너자이저 동국을 위한 초석인 거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서로 뭔가 이렇게 의견의 차이가 많고 대립이 있어서 그걸 조율하는데 사실 에너지를 많이 뺏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탁탁 빨리 합의가 되고 앞으로 가는데 에너지를 쓸 수 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역동적인 학교를 만드실 수 있겠네요. 그렇게 나간다면 정말 사회에 공헌하고 동국인들은 어디 가든지 간에 참 잘하는구나 믿을 수 있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국인들은 과거에는 정신적인 결함이나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원하는 어떤 성과를 정확하게 도출해낼 수 있는 사람이면 채용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는 소통할 줄 알고 협력할 줄 아는 이 핵심 가치를 몸에 가지고 있지 못하면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받지를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시대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형태의 소통하고 협력할 줄 아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과 큰 맥을 다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동국대학교만 불교종립대학으로서 점잖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잔잔한 어떤 그런 이미지와 함께 언제부턴가 그 연극영화가로 인해서 정말 왕성하게 활동하는 연예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오 동대에서 저렇게? 라는 그런 부분들. 이 양쪽의 장점을 잘 융합을 시킨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연등축제 항상 부처님 오신 날 되면 퍼라이다 할 때 그때 100주년이라고 제가 막 길에서 진행을 하면서 축하한다는 얘기를 한 게 어제 같은데 벌써 백몇십 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아 그 진학이념 권학이념이 영양강화 그리고 본교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이렇게 시작되는 권학이념의 첫 구절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동국인들은 어떻게 영양강화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이 고민하시는 부분과도 좀 일치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네. 다 일치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자비정진이라고 하는 이런 교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불교인념이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 이념을 바탕으로 화정형 인재 우리 불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화정형 인재 양성을 위한 우리 지금 현재 저희 목표가 결국에는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핵심 가치의 역량들 그러한 것들이 전부 이 속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다른 대학이 가지고 있는 교훈들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불교정신을 기반으로 한 화정형 인재 육성을 통한 사회공헌이란 것은 앞으로 우리 동국대학교의 학생들이 많이 평가받고 또 좋은 학생으로 춘천되어지는 그러한 시기가 오지 않을까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1년 안에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꾸준하게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느 순간이 되면 사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마치 향이 묻어나듯이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코로나19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사실 다 힘들지만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특히나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들 너무 안쓰럽고 고3들 너무 힘들고 더불어서 대학교 1학년 우리 20학번인가요 신입생들 아니 학교에 가보지도 사실 못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 보면 많이 좀 짠하실 것 같아요 진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너뚱이 하나 있어서 그 아이가 지금 대학 1학년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공부를 못해서 우리 학교에는 입학을 못했습니다만 그랬는데 1학년들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과거에 우리 대학 교육이라고 하면 전공 교육만이 있다. 그리고 대학의 놀이문화나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좋은 학생으로 성장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이 아이들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전공 교양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물론 있긴 했습니다만 교양 과목이 사회가 필요라는 핵심 역량 개발을 위한 교양 과목으로 전부 개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양 과목과 전공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비교과 역량 개발입니다. 비교과? 교과서적이지 않은 그런 분야에 있어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개발하는 거. 예를 들면 어떤 취업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그 필요한 요소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비교과 교육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학에. 저희 대학뿐만이 아니고 다른 대학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 교육은 전공과 교양과 그리고 이런 비교과 이 세 개가 하나가 되어져서 학생들을 양성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전공이 정말 중요했습니다만 이제는 전공보다도 비교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역량이 그 대학이 추구하고 있는 핵심 역량의 교육이 더 중요한데 지금 우리 1학년들은 그 교육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전공만 지금 집에서 수강만 한 거. 그렇습니다. 전공은 얼마든지 원격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교육을 못 받다 보니까 제 가슴이 너무 아프고 제일 미안한 부분이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동국대학교에 대한 주체성이나 충성심도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다라는 소속감을 못 느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다양한 선물이라든지 그리고 1학년 입학에서부터 졸업 최종적으로 자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완성시켜 낼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설명들을 자료들을 학생들에게 전부 보내서 열심히 좀 숙지하고 그리고 가끔 학교에 그런 일들을 하면서 민은 제기도 해 주고 또 전화로도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아이들이 비록 좀 힘들고 또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우리 동국의 후배로서 나중에 큰 사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말씀을 들으니까 전공학과에 보면 담당 교수님이 계시긴 하지만 과거에는 그냥 학사관리 정도 해 주시는 거였는데 그렇죠. 우리 총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학교 전체가 마치 학생들의 요람처럼 전체적인 것을 담임선생님처럼 케어하고 관리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있으신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학교에서는 드림패스라고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1학년 입학을 하게 되면 즉성검사와 그리고 역량진단을 해서 그 역량진단과 즉성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4학년 동안 로드맵을 그리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어느 시기에 어떤 것을 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성취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완성을 해서 내가 졸업과 동시에 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드림패스입니다. 그런 게 있으면 옛날에 저처럼 괜히 저거 한 번 뭔지 모르지만 들어볼까 했다면 디마이나 나와서 재수강해가지고 이러는 걸 좀 없앨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방향을 맞춰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단계별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제가 과거에 미래인재 개발 원장을 할 때 완성시켰던 그런 프로그램인데 지금은 그게 드림패스 플러스 이런 형태로 지금 재개발이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듣다 보니까 동대 참 좋구나. 물론 다른 학교도 잘하고 있겠지만 좋습니다. 동대학교가 참 많은 부분에서 우리 총장님께서 고민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20정말 학번들이 나중에 평생을 두고 이야기를 할 때 야 2020년 우리 입학식 때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었잖아. 근데 참 우리 이렇게 잘 됐지라고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졸업생이 될 수 있기를 저도 기원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우리 총장님 얼굴을 제대로 본 게요. 작년에 상월선언에서 1박 2일이셨나요? 그랬죠. 1박 2일이셨죠? 1박 2일이요. 가서 똑같이 노상에서 정진하신 우리 아홉수님들과 함께 체험을 하셨잖아요. 그랬죠. 근데 또 제과제 중에서는 1번으로 들어가셔서 굉장히 많은 조명이 됐었는데 자원을 하신 건가요? 네. 자원을 했죠. 어떤 인연으로 그렇게?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라기보다 그 아홉 분 선님들께서 천막결사. 네. 문문간 결사를 하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천막결사를 할 때 결사의 내용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제가 감명 깊게 뭔가 이건 나도 함께 동참을 해야 되겠다라고 느껴졌던 게 불교 대한 불교의 새 역사 창조를 위한 기침이 지금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문문간 천막결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신청을 했죠. 그랬군요. 네. 그래서 제가 1번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기자는 체험을 하고 와서 정말 힘들었다. 힘들었죠. 네. 그러는데 솔직히 제가 스님들께는 이렇게 못 여쭙고요. 우리 총장님께는 같은 제과자로서 과연 수행이 되시던가요? 그 안에서. 무슨 생각이 되시던가요? 저는요. 정말 다리도 아프고 그리고 춥기도 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항상 저희들은 자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부자를 들고 앉았는데 다리에서부터 발에서부터 허벅지 허리까지 아픈데 정말 참기가 어려울. 그러다 보니까 제가 화두를 가지고 들어간 게 있었는데 두 가지 화두를 가지고 들어갔었는데 화두를 가지고 명상을 하다 보면 계속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픈 거를 자꾸 신경을 쓰여서. 그랬었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렇군요. 나오시니까 어떻던가요? 정말 함께 이러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불교 진흥 새역사 창조에 함께 동참했다라고 하는 그런 뿌듯한 자부심 그런 걸로 해서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네. 아마 평생 가끔 생각나시면서 생각날 때마다 힘을 한 번 또 에너자이징 하는 그런 질문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쭤볼게요. 윤성희. 어디 가면 윤성희 이런 오일도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제가 사투리로 워낙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한 번만에 제 이름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어떤 뜻으로 성희 이렇게 짓는 건 좀 독특한 느낌이 있거든요. 어떤 뜻의 성함이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모님들이 주신 이름인데 성품성자에 두이자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히 야누스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두 얼굴에서 하나. 두 얼굴에서 하나.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성이 두 개다라고 하는 의미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 이름을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우리 많은 사람들과 생활하고 소통할 때는 하나도 끓이김 없고 자유롭고 맑고 밝은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러한 성품으로 살다가 일을 할 때는 누구보다도 뭐라 그럴까 정확하다 그럴까 엄격하게. 엄격하게. 그렇게 하는 두 가지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공부할 때도 내가 뭔가 성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누구도 내 주변에 오지 못하게 하는 부분. 그리고 또 누가 와도 왔다는 걸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집중하는 그러한 성품이 하나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아주 맑고 밝고 자유롭고 그러한 성품 또한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누스가 아니라 적재적서에 맞는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는 충분히 소통하고 하고 안아주는 나에 대해선 엄격하게 무언가를 최선할 데는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작가가요 총장님. 윤석희 총장님의 국가와 기업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라고 아예 따로 페이퍼를 만들어줬어요. 이거 꼭 확인해 보라고. 그래서 너무 많아서 사실은 제가 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아까 말씀 중에 주셨던 드림패스. 이거를 미래인지 개발원장을 하실 때 개발을 하셨던 우리나라 최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졸업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거. 그럼 다른 대학에는 이거 흉내내서 만든 게 많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많아졌군요. 이제는 많습니다. 그때 그걸 완성했던 시스템을 완성했던 기업에서 대신에 저희 학교에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그걸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성락을 했죠. 성락을 한 조건으로 그럼 우리 학교는 좀 저렴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다른 대학에 그걸로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함께 개발해서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그 사업체도 잘 되고 동국대는 원조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IR 시스템을 이번에 만들었는데 곧 오픈을 할 겁니다. 오픈을 할 건데 그것은 상비 등록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대학이 함부로 도용하지 못하겠고. 그래서 지금 출연을 했습니다. 많은 걸 정말 앞서서 개발을 하고 또 그걸 또 실제로 적용을 하고. 그리고 전 또 눈에 들어오는 게요. 한국 사찰림 연구소. 그래서 사찰림의 관리와 경영 생태보존과 육성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불교 사찰림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를 했다라고 되었거든요. 조금 설명을 더 보태주시면요. 제가 오랫동안 그쪽 연구소에서 소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은 역할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소장을 하면서 생각했던 가장 큰 부분은 우리나라에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사찰림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찰림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지는 못해요. 우리 국민들이 힐링을 위한 장소도 많이 필요한데 걷기도 하고 산책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명상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데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전부 저희 학교가 가지고 있는 혹은 종단이 가지고 있는 법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산을 격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이나 또 종단이나 우리 대학에서 그런 산림 개발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함께 향료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경영님으로서 완성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역할을 하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완성은 못하고 나왔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으시니까 이쪽에서 또 이렇게 확도. 그런데 그 말씀을 굉장히 이것은 사유주도 아닌 것이 공유주도 아닌 것이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고 또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사찰림이 된다면 우리 또 불교나 사찰이 좀 더 일반 시민들에게도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연구 분야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또 그런 실적과 업적을 가지고 계신 걸 알아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쭤봐야죠. 불교는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특별히 저는 불교는 만났다기보다도 저희 집안 자체가 워낙 신심이 깊은 불자 집안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불자로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특히 그렇습니다.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는 저희 자식들을 위해서 부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다들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집안의 제 친형님이 저기 지리산 칠불사 주의선임으로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임 한 분이 저희 집안의 정신적인 영적인 제어를 저희 집안의 영적 제어를 하고 계신다라는 느낌을 가끔 제가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불자로서 역할을 다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커집니다. 그렇군요. 집안이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도 중간중간에 어릴 때는 뭔가 좀 이렇게 불자로서 가다가 브레이크 확 잡고 싶을 때도 있고 옆길로 좀 빠지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게 저는 어릴 때 제 집 바로 뒤편에 바트 하나 사이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요. 지금도 누워서 그때 들었던 찬송가들이 제가 지금도 구절은 알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입에서 나올 수 있을 정도 유행가 됐던 것처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크리스마스 때 많은 뭐라고 그러죠 떡이라든지 과자라든지 이런 거 주잖아요. 그런데 안 갔었어요. 한 번도 안 가셨어요. 네. 신기해요 그게. 그러네. 이해가 안 됩니다. 어린 마음에 그냥 바다나 건너면 그걸 받아올 수 있었는데 안 갔던 거예요. 나는 불자다라는 게 자기도 모르게 있었네요. 그렇죠? 설마 그런 생각은 안 했을 텐데 어머니가 워낙 불심이 깊으시다 보니까 매일 저희들 손을 잡고 절에 데리고 다니시다 보니까 어머님 생각을 하시면서 하면서 그랬던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있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뼛속까지 불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 그러면 총장님께서는 평소에 신행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다들 하는 것처럼 법회에 참석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요즘은 총장이 되고 난 이후로는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학교에 정각원이 있습니다. 정각원에서 참배를 하고 집무실에 들어가고 그러라는 것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또 상월 선언 체험 이후에 제가 그때 체험 때 화두로 가지고 들어갔던 게 하나가 어떤 거냐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았던 업이 어떤 업들이 있는가 그걸 제가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한 것이 이 업 소멸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업장 소멸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요즘 하고 있는 게 매일 아침에 108기도를 하면서 그때 기억했던 정리했던 그 업장들을 하나씩 하나씩 소멸하는 108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참 집안의 불연과 전생부터의 수생에 걸친 불연이 기쁘시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이 살다가 사실은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나의 잘못보다는 억울함을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뭔가 나의 업을 갖다가 하나씩 참여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이것도 참 복만은 불자시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동국대학 계속해서 인연이 있으셨기 때문에 활동하시면서 좋은 사찰 그다음에 훌륭한 스님들 많이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 나오시는 분들 제일 부럽거든요. 그런 게 평소 좋은 말씀 또 존경하는 스님 또 생각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너무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나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 종단에 계시는 많은 큰 스님들 찾아뵐 때마다 좋은 말씀해 주시고 또 눈으로 마음으로 전해 주시는 그런 느낌 하나하나가 오히려 큰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들보다 더 크게 와닿기도 하고 그리고 저로서는 감사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불자로서의 활동들, 진행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크다고 하죠. 동대에 입학해서 학교 다니시고 그렇게 또 유학 갔다 오시고 또 교단에 서시고 연구활동도 하시고 할 때 동국대학교 총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요만큼이라도 해보셨는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총장이 될 거라는 생각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낙서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가 동경제대라는 낙서를 많이 했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동경대학을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국대 하면서도 총장이라는 낙서를 했었던 기억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낙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총장이 되겠다는 생각이 혹시 인연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게 보이지 않는 제3의 힘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목표를 좀 어릴 때부터 좀 더 따르게 잡았었으면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지금의 불교방송 아나운서도 굉장히 행복한 직업으로 저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교수님으로서 활동하실 때도 뭔가 그 비전에 대한 걸 항상 크게 보면서 내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넓게 보면서 다 함께 이루어올 수 있는 거 좀 더 우리가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무의식 중에도 계속해서 뭔가 나오지 않았을까. 네.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또 스타일이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는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강하지 못하고 크게 기획하고 그리고 조직이나 사회가 변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기획하라고 그러면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제가 굳이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러한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되고 하다 보니까 많은 준비들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되었던 게 아닌가. 큰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동국대학교 윤석희 총장님 모시고 귀한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bbs 초대석의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준 스승이나 부모님 또는 그 누군가가 있을 텐데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석희 총장님께 있어서 내 인생의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최 끝주 선생님입니다. 최 끝주 선생님.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부르선 선생님이세요. 아, 왜 그분을 내 인생의 한 사람으로 꼽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름 풍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풍요로운 감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역량을 주신 분이 그분입니다. 아, 부르선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시라든가 그런 것보다도 네, 그건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정말 친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여자친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선 선생님하고 매주 토요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교실로, 교무실로 찾아가서 부르선 선생님, 선생님하고 애치면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겨울부 방학 때. 선생님하고 애치면 선생님이 어스와 하고는 둘이서 그냥 무작정 버스를 타고 그제 바닷가를 갑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앉아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선생님 살아온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많은 저의 얘기도 드리고 그러면서 선생님을 첫사랑처럼 좋아했던 거죠. 아,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네,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분을 통해서 풍부한 감성과 다양한 아이디어와 편견 없는 어떤 시각을 하는 데 바탕을 만들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저에게 보낸 편지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편지를 지금도 외웁니다. 그렇군요. 그 정도로 그 선생님과의 인연 그리고 또 그 선생님이 그런 편지도 주시기도 했고 또 가정 방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릴 때. 가정 방문을 다녀오시다가 들여서 들꽃을 꺾어가지고 제 하숙집에다가 꽃병에다, 물병에다가 그 꽃을 꽂아서 하숙방에다 놔두고 가시고 그러셨어요. 선생님이 너무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 좋아해 주셔서 예뻐해 주셨군요. 네, 예뻐해 주셔가지고 그분과 가지는 어떤 그러한 느낌이 제가 지금 생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이 감성의 풍요로움은 그분으로부터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외람되지만 혹시 그 외우신다는 편지 한 구절 좀 저희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수백을 헤아리는 눈동자 중에 한 점 반짝이는 눈빛을 만난다. 문의는 거예요. 공부만 하신 줄 알았더니 연애도 하시고 아이고 예. 합번이 어떻게 되시죠? 제가 8.2학번입니다. 8.3학번인데. 8.3학번이세요? 네, 네. 여자친구도 그 시절에 있으셨고. 네, 있었죠. 다 가지셨군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감성을 키워주신 선생님도 계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총장님의 바로 내 인생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오늘 동국대학교 19대 총장이신 윤석열 총장님 모시고 저도 불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불교방송 망공의 공덕주분들 그리고 함께하시는 불자님들, 애청자분들께 마무리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애청자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더없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불교방송국 또한 그런데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을 테고 새롭고 좋은 일을 하고 자더라도 많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우리 모든 불자들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공의 우리 공덕주분들은 그러한 우리 비비에서 불교방송국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다 가지시면서 어떻게 하면 함께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 또한 한 번 정도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감사, 배려, 존중, 신이 어리라고 하는 그 등목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고민해 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에 이렇게 초대해 주신 우리 비비에서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중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의 덕목과 그리고 또 제가 살아가는 많은 관계들 속에서 가져야 할 관계의 덕목이라고 하는 이런 덕목들을 구분해서 제가 항상 생활화하는데 염두에 두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덕목은 감사, 배려, 존중입니다. 그리고 관계의 덕목은 신의와 어리입니다. 이렇게 감사, 배려, 존중이라고 하는 삶의 덕목을 가지게 된 이유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불교의 인연법을 제가 연기법을 너무나 좋아하고 그리고 그 중중무진의 연기법이 결국 감사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 속에서 결국 나에게 모든 좋은 에너지를 돌아오게 다시 나에게 환원시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더욱더 삶의 덕목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계의 덕목에서 신의와 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정확하게 인식시키고 그리고 또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손해보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러한 것들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러한 어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신의와 의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좋은 사람으로서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줘서 결국 내 스스로가 크게 발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삶의 덕목인 감사, 배려, 존중이라고 하는 덕목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애청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또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감사, 배려, 존중과 신의와 의리에 대한 덕목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